어떤 질환의 적신호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비만인데요. 과체중 아니면 안심? 아닙니다. 체지방률이 높아졌다면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요. 오 교수님. 네. 우리가 몸무게가 빠졌다, 정상이었다 이거보다는 사실 체지방을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체지방을 또 기기로 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허리둘레 하나 재셔도 충분합니다. 허리둘레가 많이 늘었으면 체지방이 늘고 특히 복부 비만이 늘었던 걸로 생각을 하시고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체중관리나 또 비만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검진받으면 몸무게 늘었나 안 늘었나 그것만 보는데 체지방률도 좀 유심히 봐야겠고요. 그다음 한번 볼게요. 당뇨병 보시려면 어떤 걸 유심히 보셔야 될까요? 공복혈당 100 이하 안심? 아니라고 합니다. 강화혈색소 6.5 이상이 되면 적신호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 살펴보시잖아요. 이 교수님. 네. 이거는 2 내지 3개월간의 혈당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상태를 한 번에 하는 공복혈당보다 더 이분이 얼마나 건강관리 잘했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당화혈색소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추가검진을 해야 그 수치를 알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당뇨병 검사에서 당화혈색소를 해보면 아무래도 비용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검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검사를 비용을 내고 하셔야 되는데 당 그때 본인 진찰료 부분은 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좀 편하고 좀 낮은 가격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혈당의 평균 점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화혈색소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다행히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약은 안 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이 아니죠.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습관 교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이런 것, 음료들 이런 것 좀 많이 줄이시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고 뱃살을 줄이시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숨은 만성질환 적신호 알아보고 있습니다. 혈당 알아봤으니까 이제 혈압으로 가볼게요. 고혈압은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 혈압은 정상 그런데 매갑이 60 이상이면 동맥경화 적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혈압 수치에서 아래 혈압 수치를 뺀 매갑이 클수록 동맥경화 위험도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혈압 그러면 수축기 혈압이라 해서 위혈압, 수축기 혈압이라 하죠. 또 아래 혈압을 이항기 혈압이라 하는데 그 사이가 바로 매갑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 180 정도 되면 120에서 80을 빼니까 한 40 정도가 매갑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것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경화가 오죠. 딱딱해지다 보니까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갑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매갑 자체가 심혈관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노인에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분들 계신데요. 120에서 만약에 나는 120 이하로 낮출 거다 하다 보면 아래 아래 너무 낮게 되겠죠. 매갑이 통도. 그래서 이 매갑은 매갑 자체가 어떤 그런 동맥경화의 지표도 될 수 있지만 또 혈압 관리에서 너무 혈압 관리가 과하게 되지 않나 보는 그런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 되는데 저희 엄마도 고혈압이십니다. 매번 체크하시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140이 훌쩍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심장병이나 이렇게 뇌졸중 왔던 분들은 고혈압 수치를 좀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혈압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또 매스컴에서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데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120, 80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140에 90을 더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0, 90 이상 정도 되면 약물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약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치료하는 분들의 우리가 타겟 목표, 치료 목표 자체도 어느 정도, 140에 90 이하 정도 되면 잘 조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단, 당뇨가 있는 혈압, 심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겠죠. 또 콩팥 질환이 있으면서 알브민 요가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는 좀 더 혈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좀 낮춰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 130, 80 정도 이하로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거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졸중에서는 그냥 당뇨 부분하고 아까 말한 콩팥 질환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혈당, 고혈압 알아봤고요. 다음 고는 고지혈증인데요. 가볼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그러나 높은 LDL 수치가 혈전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오 교수님? 그 총 콜레스테롤만 결과에서 보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조절 수치가 다릅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혈압이 높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관상 동맥의 가중력이 있거나 남성은 45세,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 이걸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위험 요인이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또 관상 동맥 증후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위험 요인이나 병을 갖고 있는 경우 좀 많이 낮춰야 되는데요. 먼저 LDL을 보시고 그다음에 꼭 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이게 LDL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HDL 콜레스테롤이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동맥 경우나 관상 동맥 질환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고지혈증이 위험 단계에 있다, 이런 분들도 노력하면 좋아지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시면 운동 식사 요법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콜레스테롤이 좀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밖에서 먹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만드는 것들이 또 딴 분보다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그런 위험 요인도 갖고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약을 드실 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아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검사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운동 식사 요법, 가정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운동 식사 요법으로 쉽게 조절되기 때문에 운동 식사 요법을 같이 하면서 중성지방은 조절해 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게 국가검진 받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피검사 하잖아요. 그럼 혈압이나 혈당 검사 결과는 나오는데 고지혈증 여부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말씀하신 고지혈증 국가건강검진 검진 주기는 남성의 경우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부터 각 4년 주기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검사 주기와 연령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검사 주기를 만 4년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도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변동되는 시기가 최소 4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검사 주기는 4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연령 역시 저희 국가건강검진 원칙인 유병률 5% 이상이 초과되는 연령대에 맞춰서 검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쓰리고 관리의 첫 걸음은 꼬박꼬박 받는 국가건강검진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간 수치는 정상. 그러나 지방간이 만성화되면 간염, 간암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그냥 간과하기 쉬운 지방간이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네요.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최근 지방간이 한 30% 정도, 한국 성인에서 30% 정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2배 정도도 많고요. 우리가 지방간이 진단되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방간이 심해지면 경증 지방간처럼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중증 지방간이 되고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의 모양도 안 좋게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지방간 환자에서 10%는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지방간의 진행으로 인한 간의 간염증 그리고 간경변증이 가게 되면 간암이나 또는 복수가 찰 수도 있고 또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간이라고 단순히 보지 마시고 체중을 빼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 지방간이 지방간염까지 확병이 됐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염증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보다 좀 벗어나서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이러면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저 같은 분들은 어떤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AST, ALT가 검진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간 아미노 전이요소라고 해서 간염증의 표지자입니다. 또 감마GTP라고 해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서 음주량을 체크하는 지표가 있고 또 알파테아단백이라고 해서 간암 표지자 검사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간암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아마 AST나 ALT가 아마 피곤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간의 기질적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간 질환이 이상하거나 간 표지자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CT나 MRI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는 콩팥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정상. 그러나 단백료, 혈료는 콩팥병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단백료, 혈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필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콩팥이 바로 필터 역할을 하면서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단백질하고 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샌다는 것은 이 필터에 구멍이 빠졌구나, 구멍이 생겼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백료와 혈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팥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변에서 단백료나 혈료가 나온다면 물론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콩팥의 문제가 아닌지. 하지만 단백료 혈료 부분은 일식적으로 잠깐 나왔다가 또 없어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 번 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검사하신다든지 양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많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요. 가급적 그래서 의사 면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검증 결과를 아무리 열심히 써드려도 보시면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결과지 아예 던져버리시고 보지도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 그러다가 정말 큰 병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